오늘은 상당히 개성있는 돈가스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 정발산동 방가시 마을 주택가 쪽에 상당히 괜찮은 돈가스 맛집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저도 우연히 알게 된 곳인데 정말 인산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그런 돈가스 맛집이었습니다. 김영근 돈가스인데요. 수제 돈가스 전문점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곳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쯤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는 주변 빈 곳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쉬는 날은 인스타그램에 매달 따로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넓지 않은 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깔끔하니 좀 일본스러운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물은 셀프로 직접 가져다가 드시면 되는 곳이었고 일단 바로 이 메뉴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판들 돈가스 말고 덮밥류랑 카레랑 다른 메뉴들도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일단 돈가스 메뉴는 특히리부터 등심 안심 있고 덮밥도 종류 다양하게 있고요. 카레랑 나베도 있고 사이드 메뉴도 있어서 괜찮았고 냉모밀이랑 냉우동도 있는 곳입니다.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고요. 신죽구 3대 돈가스 집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한국에 오픈을 한 김형근 돈가스입니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직접 하시면 되고요. 돈가스 맛있게 먹는 방법도 적혀 있습니다. 일단 테이블에 있을 것 다 있고 주문하고 나면은 바로 세팅이 이어지는데요. 저는 맥주 한 병 주문하였고 테라 작은 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깨는 잘 갈아서 돈가스 소스 뿌려서 잘 섞어서 드시면 되게 고소하면서 새콤하게 좀 맛있는 그런 소스 먹을 수 있고요. 이거는 좀 서비스로 주셨는데 안심 돈가스 딱 한 점 정도 한 덩어리 정도 되는 양인데 또 상당히 좀 부드럽게 먹기 되게 좋은 그런 안심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퀄리티 상당히 좋았고 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드셔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심 돈가스라는 생각 들었고요. 이어서 치즈까츠 사이드 메뉴로 있는 건데 주문해 봤습니다. 치즈 돈가스인데 치즈 이 모짜렐라 치즈 되게 퀄리티 좋았고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치즈 돈가스였습니다. 이 등심 부위에 치즈가 들어가 있는 치즈 돈가스인데요. 정말 맛있어서 다음에 또 먹고 싶었고 이날은 메뉴로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특힐의 돈가스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힐의 굉장히 큰 안심 돈가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절인 단무지랑 깍두기 적당히 익어서 맛있게 먹기 좋았고 이 장국도 진한이 정말 맛있는 장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좋은 쌀로 되게 찰치게 맛있게 먹기 좋은 밥이었고요. 이곳은 되게 특이하게 이 가름무가 나오는 게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돈가스를 볼 텐데요. 돈가스에 이 가스오부시가 올려져 있어서 꼭 옥구름이 약이 먹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샐러드 양 많고 소스랑 같이 싱싱해서 먹기 좋은 양배추 샐러드고요. 그리고 이 유자, 레몬도 이렇게 있어서 즉 짜서 드시면 됩니다. 저는 뭐 돈가스에 짜서도 되고 원래는 이 가름무, 무, 요러시에 짜서 드시거나 소스에 넣어서 드시면은 좋은데 저는 좀 그냥 돈가스에 한번 살짝 뿌려줬습니다. 트럭힐의 돈가스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이 안심들 중에서 상당히 두툼하니 이 사이즈가 좋은 그런 돈가스였고 이 미디엄 정도로 익혀진 돈가스 상당히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름무 살짝 올려서 먹으면은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돈가스를 먹는 기분이 들지 않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 식감도 되게 두툼한데 겉은 바삭하고 소금 부드러운 상당히 좀 퀄리티 좋은 그런 돈가스였고요. 또 히말라야 핑크 소금도 갈아서 이 돈가스 찍어서 먹어줬는데 정말 트키레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소스랑 찍어도 먹어도 맛있고 이 소금 찍어서 먹어도 맛있는 돈가스였습니다. 돈가스 양도 넉넉해서 꽤 배부른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었고요. 이 일본 신주쿠 3대 돈가스집에서 배워온 돈가스라고 하는데 김연근 돈가스 이곳은 정말 일산의 숨은 맛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산에서 돈가스 먹으러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할 수 있었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